평가를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부영어 김지영이고요. 제가 지금 N수 친구들을 위한 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봤었던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를 했어요. 주요 문항을. 근데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젠 멋있는 공부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N수생 분들은 아예 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든 반수를 하시든 자꾸 본인이 해왔었던 것들에 대한 그 흔적이 애매하게 남아있어. 이게 자신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출발점을 어디서 찍어버리냐면 뭔가 문제풀이, 어려운 유형, 실무 이런 거로부터 자꾸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내가 계속 보거든. N수여, 뭐 뭐. 비슷한 얘기 예전에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었죠. 개처럼 지금은 지질 때야. 우리 나도 개처럼 함께 할 테니까 일단 같이 개가 되자. 가장 낮은 자세에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자고. 자꾸 어쭙지 않게 중요 유형들을 건드려서 아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왕 맘 먹었으면 개가 되어라. 그럼 영어 공부에서의 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해설 강의에서 계속 얘기한다. 기본적 해석력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N수 친구들은 눈치밥이 더 세요. 이거 대충 이거 아닌가 이런 느낌. 그게 잘 통하대? 수능에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 수능 여러분들 23번, 24번 두 문제 다 잘 맞았어? 해석을 좀 들어봐. 21번 미출학금초 의미는? 자, 빈칸 4문제는? 순서비율 두 문제 잘 푼 거 맞아? 진짜 잘 푼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우리 N수 분들한테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건 진짜 내가 내가 개가 될 상인가? 아니면 난 정승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를 가서 느껴. 뭘 보고 느껴? 이번 수능 해설 강의 있잖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설 강의에 좀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잖아. 이것도 수능. 수능 해설 강의? 어, 몰라. 어마무시하게 많은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중간에 옷도 바뀌고. 며칠 나눠서 촬영했거든. 와, 이건 얘네들한테 해줄 말이 너무 많다. 가서, 미안해? 하는 거 아니야? 가서 해설 강의 다 들어. N수 분들아, 이 정도는 투자해. 뭘 느끼는 용어로? 내가 이 상태로 괜찮을까? 나는 정승처럼 공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낮은 자세로 공부하는 게 맞을까? 가서 제발 확인해줘. 모든 문제. 왜? 내가 문제 풀이 말하고 넘어갔겠니? 아니겠지. 내가 해설 강의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 모든 문제에 제대로 된 접근법과 몰랐어도 될 만한 녀석과 어떤 게 안 됐으면 뭐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 공부 및 교재에도 다 추천을 해놨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이야. 알겠지, 얘들아? 두 번째. 만약에 나는 다시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해석 공부로 돌아가. 구문 공부가 됐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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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기본적인 공부가 됐다. 너무 무시하더라고.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아. 절타평가 이유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경험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 이제 이 얘기를 하기가 싫어. 무슨 얘기 하기 싫으냐면 6평 끝나고 뭐 이제 구문 공부 해석 공부하자. 9평 끝나고 구문 공부 해석 공부하자. 이 얘기 난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그걸 매년 하게 돼. 왜일까? 뚜껑 열어보면 너는 문제를 잘못 푸는 애들이 아니고 잘 못 푸는 애가 아니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서 다시 한번 공부해. 그 낮은 자세는 평가한 수준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보통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문제를 평범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나 먼저 가봐. 고1, 2 수준. 아니, 말 안기면 얘기하자. 메가스터디 이렇게 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3, N수 탭이 있고 고1, 고2 탭이 있지. 거기에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캐스트 영상으로 올렸거든. 거기에 내가 너네 얘기도 했어. 근데 이거는 좀 따로 찍어주세요라는 회사 요청으로 의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찍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의 구체적 버전은 거기에 더 들어가 있어. 뭘 어떻게 하고 언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늦어야 되는지 뭐는 좀 늦어도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 가서 좀 확인 좀 해보시길 바래. 다시 우리 같이 짚자. 멋있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짚자. 그래서 남들이 나를 개무시할지언정 내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 해석력을 완벽하게 못한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못 잡아내는 녀석들은 해결하는 걸로 연습하자. 해석과 해결은 달라. 해석은 너가 해야 되는 거고 해결은 내가 수업 통해서 알려줄 거야. 앰뷸런스 지나가잖아. 지금 해결하러 지나가시잖아. 앰뷸런스는 내가 될 테니까 너는 해석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놓고 가시길 바래.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부디 내년 6평 직후 9평 직후에는 얘들아 해석 공부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답답한 마음을 내가 막 해설 강의에서도 막 녹여냈었기 때문에 해석력은 좀 되게 하자. 되체더라? 안녕하십니다.